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송자씨가 용종시에 계시는 시어머님 호명숙씨에게 보내온 영상메시지입니다. 함께 보시죠. 오늘 연변TV 요청 한마당을 통하여 시어머님과 고향에 계신 친구들에게 노래 한 곡 요청해 드리겠습니다. 네 그럼 김송자씨의 시어머님께서 론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노래 내고향일세 보내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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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